구영수 품 안녕하십니까? 쉽고 세계적인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하게 수업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서서 스크린에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조금 다른 스타일로 변화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오늘 나갈 것은 구문덕계 파트 9입니다. 파트 9에 대한 개념 설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깔끔하게 내용이나 텍스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스크린에 있을 때 이제 스크린이 있는 곳이 밝으니까 좀 희미하게 보인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우리가 수업 때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9의 상상 그리고 소원, 희망의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정법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상, 소원, 희망의 분위기라는 것은 가정법을 말하는 것인데 가정법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나 지금이나 또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뭔가를 바랄 때 쓰는 문장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저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텐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 바로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은 형태를 알고 있으면 해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형태를 몰라서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같이 볼게요. 가정법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형태와 해석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이미 끝났지만 이렇게 됐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정도 있겠죠. 이 두 가지 맥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상황과 용법에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정법에는 종류가 뭐가 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as if 가정법 ioc 가정법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형태가 일단 생긴 게 딱 보이죠? if plus 주어 과거 시제의 동사 자, 여기 중요합니다. 과거 시제의 동사라고 한다는 것이 사실 과거 시제라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이 과거 시제의 동사가 꼭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왜 과거 시제의 동사라고 썼겠어요? 맞죠? 그래서 if 주어 과거 시제의 동사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심표가 여기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볼게요. if 주어 과거 시제의 동사 블라블라블라 하고 심표 찍고 다음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 형태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형태를 그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대로 지켜줘야만 과정법 과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선생님 조동사 과거형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살펴보면 조동사 과거형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많이 하지만 would나 could나 should나 또는 might 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런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경우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를 우리는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가 있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의미는 나와있지만 앞으로 뭐 뭐 할 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하는 형태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거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누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면 보시면 만약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면 누구는 뭐 뭐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난다면 나는 놀러를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일어나진 않았죠. 아직 내일이 온 건 아니니까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동사 부분 여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부분은 꼭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동사를 쓰는 경우 자 비동사가 무슨 비동사는 월만 가능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비동사가 오면 월만 가능하냐면 이 if 주어 다음에 과거 시제 동사자리 요 자리에 뭐가 온다면 비동사가 온다면 우리는 과거 시제에서 비동사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월 그 다음에 워즈 그러니까 월도 있고 워즈도 있는데 가정법에서는 과거 시제 동사자리에 워즈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she 또는 he 또는 it 이런 주어를 가진다면 뒤에 워즈 동사를 써주는 게 맞는데 문법적으로도 하지만 가정법의 경우에서는 이 주어 다음에 he가 주어든 she가 주어든 it이 주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월을 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상황이 되죠. it were she were 이런 약간 되게 어색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 어색함이 있는 이유는 그 어색함을 보고 가정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단어로 써놓으면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닌지 이게 가정법인지 자체를 까먹죠. 아니면 모르던지 알아차리지 못하던지 그러지 말고 이 형태가 조금 독특한 것을 보시고 어? 이게 뭐지? 왜 이렇지? she 다음에 워즈 쓰는 경우지 워즈 쓰는 경우는 없잖아. 아! 아! 가정법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가정법 과거고요. 어...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예문이 적혀져 있어요.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If I were rich 말이 안 되죠. 왜냐? 우리는 보통 뭘 씁니까? I는 가정법 과거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뒤에 비동사가 올 때는 워즈를 써야죠. 과거에라면 근데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쓴다? 워로 씁니다. 왜? 이 문장은 가정법이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나씩 If 주어 과거 시제 동사 나왔죠? If I were 이렇게 나왔죠? 아 If 주어 과거 동사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I would buy 해서 주어 조동사 과거형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왔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아직 rich 부자가 아닙니다. 맞죠? 아닌데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된다면 이 말이죠.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나는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You 너에게 this car 이 차를 맞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You could do many things 에서 뭐 이거는 어렵지 않죠. 너는 할 수 있다 많은 것들을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근데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If they were easy 라고 나와 있죠. 자 웃겨요. 아까 얘기했지만 쌤 If 주어 과거 시제 동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어순 또는 형태 아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 if 묶음은 사실 꼭 앞에 있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형태가 생겼었잖아요. 사실 이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원형 블라블라가 이렇게 꼭 if 문장의 뒤에가 아니라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얼핏법에는 과장법인지를 몰라요. 처음엔 처음엔 모르지만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뒤에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 해석을 할 때까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이게 과장법인지 그렇지만 그 뒤에 if 부분과 주어 나오고 과거 시제 동사가 나오는 순간 아 과장법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you could do many things 너는 할 수 있다 많은 것들을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어떻게 if they were easy 여기 부분에서 같이 볼게요. 만약에 그들이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if 주어 과거 시제 동사 나왔네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건 과장법이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것들을 동시에 만약에 그것들이 쉽다면 그리고 어렵지 않다면 자 이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쉽거나 어려운지는 몰라 앞으로 미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예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과장법 과거 완료입니다. 얘는 똑같은 과장법이지만 조금 쓰임새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조금 살펴봤을 때 의미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if 주어 과거 완료라고 해서 여기 형태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가 왔어요? if 주어 까진 괜찮은데 과거 완료가 쓰였다는 점 맞죠? 이게 우리 가저법 과거랑 특별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주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조동사 과거형 나오고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아까 가저법 과거에서는 동사 원형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된다? 현재 완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에서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과거 완료 자리에는 뭐가 왔었고 아까는 과거 시제 동사가 왔었고 현재 완료 자리에는 뭐가 왔었고 그냥 동사 원형이 왔었어요. 그 형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의미가 어떻게 됐냐면 자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두요 했었 요거 때문에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 이상한 건데 어떤 의미를 차이를 나오냐면 지금 이 사람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 내가 앞으로 할 일을 가정하는 과자법 과거랑 달리 내가 이미 지나간 거 아 어제 비가 안 왔다면 지금 되게 날씨가 좋았을 텐데 이미 비는 왔죠. 이미 비는 왔었고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하지만 그걸 다른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는 것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의미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형태에 맞게 이 형태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것 그 두 개 핵심입니다. 알겠죠?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랑 요거 꼭 알아 두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볼까요? 예문 보면 만약에 자 여기서 if he 해서 체크해 놓읍시다. head known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스크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체크할 것은 없겠지만 요런 것들은 꼭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가 no가 알다란 뜻인데 지금 head known이라고 해서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알았었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실제로는 어땠다고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가 알았었다면 그 시간을 그는 wouldn't have cancelled 현재 완료를 써줬죠. 여기다가 써줬죠. 그가 알았었다면 시간을 그는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약속을 여기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이미 그는 과거의 시간을 몰라서 약속을 취소한 경험이 아니면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반대로 가정할 뿐 밑에다 보겠습니다. have spoken 돼있죠. 오 쌤 아까 과거 완료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 if he had lived abroad 요거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여기가 아니라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인데 꼭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는 자 have spoken 나오면서 아 이거 과정법 과거 완료일 수 있겠다. 그는 말을 해올 수 있었다. 근데 볼게요. 그는 말을 해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를 잘 만약에 그가 뭐 했었다면 살았었다면 해외에 하지만 그는 해외에 살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를 또는 외국어를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그거를 과거 완료랑 과정법 과거 꼭 구분해야 돼요. 굳이 불필요한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이것은 어디의 문제냐면 해석을 해서 그 뉘앙스를 얼마나 잘 알 수 있냐를 가릅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만약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면 또는 가정법 과거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는 말할 수 있어 왔다. 외국어를 잘 만약에 그가 살았다면 해외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들은 아 지금 그는 외국어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국어를 잘 못한다라는 뉘앙스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외국어를 잘 못합니다. 에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과거 완료와 과거 가정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은 문법 시험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해석에 있어 디테일 구체적인 깔끔한 해석 이 가능하게 하는 기본입니다. 알겠죠? 꼭 알아 놓으세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가정법 if 해서 if 가정법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가정법 if의 생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if를 사용해서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배웠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if를 생략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대체 가정법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걸 알아두셔야 생략되었을 때 어떻게 해석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 if에서 if를 생략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냐면 첫 번째 첫 번째는 if를 지워요. 왜? 가정법인 거 아는데 if 굳이 써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if를 앞에 있는 if 여기에 if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합니까?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if를 없애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두 번째 if 없애고 난 뒤에 사실 이 문장에서는 if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원래 문장은 뭐냐면 were I rich 가 아니라 I were rich 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if가 생략돼서 깔끔해진다. 이런 건 좋은데 가정법인 걸 놓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거를 놓칠까 봐 혹시나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위 어순이 왜 이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가정법이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were I rich 라고 해서 주어동사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전환하고 도취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려운 말로는 도취인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의문문어순이에요. 의문문어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were I rich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 원래는 뭐겠습니까? he had known the time 이겠죠. if 생략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은 이게 가정법인지 가정법이 아닌지 알 수조차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 아 의문문어순으로 바꾸자. 그렇다고 해서 주어랑 동사의 위치 바꾸라고 했다고 진짜 여러분들 이러면 안됩니다. he 지우고 had known 다음에 he 슥 집어넣고 이거 절대 안됩니다. 알겠죠? 의문문은 특히 완료시제를 사용한 완료시제 동사가 있는 부분에서 의문문은 어디래요? 이 head랑 뒤에 pp 사이에 들어가요. 주어가. 그래서 had he known the time 이래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가정법 if를 생략할 때는 첫 번째 if를 생략한다. 두 번째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의문문어순으로 전환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뭘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미리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were they easy 이렇게 어순이 바뀌었고 had she made 이렇게 어순이 바뀌었고 이래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사실 과정은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고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마치 가정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were they easy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이렇게 were they easy 이렇게 볼다가 어? 의문문인가? 해서 어딜 봐요? 맨 뒤를 봐야지. 근데 맨 뒤에 물음표요? 없잖아. 그럼 이거는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이 아니야. 그럼 생각해야지. 어? 어? 어순이 왜 이래? 뭐야? 이상한데? 어순이 바뀌었네. 도치네.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were they easy 이렇게 뒤집었을까? 뒤에 부분을 보는 겁니다. you could do 아 you could do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아 이거 뭡니까? if 가 생략되어 있는 거 특히 또 뭐도 썼고 심지어 word도 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는 if가 생략되어 있는 가정법 과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were they easy 만약 그것들이 쉽다면 그리고 어렵지 않다면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밑에 더요 he had made 해서 그는 여기죠 그는 만들었대요. 맞죠? 그는 근데 만들었는데 만약 했다면 들어가야죠. 맞죠? 그가 만약에 만들었었다면 예약을 물론 예약은 하지 않았지만 예약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뮤지컬을 자 질문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 단번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결국 그래서 뮤지컬을 봤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뮤지컬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완료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반대로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지 못한 겁니다. 맞죠? 그런 것들을 해석을 잘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법들을 좀 볼게요. 그 다음 가정법은 as if 가정법이에요. as if 가정법은 말이 어렵지 as if도 가정법 과거와 as if의 가정법 과거완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마찬가지지만 as if 가정법의 과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하고요. as if 가정법 미리 좀 보여줄게요. as if 가정법의 과거완료는 이미 지나갔지만 반대로 가정하는 것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근데 뭐만 붙었어요? as if만 붙었습니다. 보겠습니다. as if 가정법 과거는 형태가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동사 과거완료 이런 거 안 나와요. as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과거시제 동사 나오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블러블러블러 알아서 원래 문장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as if 다음에 주어 나오고 과거시제 동사가 나왔다. 이거는 가정법 과거죠. 맞죠? 근데 as if가 원래 뜻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as if 원래 뜻은 마치 누가 뭐뭐 한다면 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뜻을 가지고 야, 쟤는 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와, 쟤는 마치 다 해본 것처럼 얘기하네 라고 한다면 가정법 과거 as if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앞으로 할 것 일어날 일을 가정한다면 마치 누가 뭐뭐 할 것처럼 누구는 뭐뭐 한다. 예를 들면 야, 쟤는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처럼 쟤는 맨날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마치 일어날 것처럼 쟤는 저렇게 하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lgf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lgf 가정법 과거의 또 하나의 특징 뭐냐면 비동사는 월만 씁니다. 자, 어디 자리에? 당연히 이 자리에 맞죠? 이 자리에 비동사가 들어가 여기죠? 비동사가 저 자리에 들어간다면 무조건 워즈가 아니라 월만 씁니다. 이거는 꼭 좀 알아 놓으셔야 돼요. 가정법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워즈를 쓰지 않아요. 그걸 좀 알아 놓으시길 바래요. 예문 보겠습니다. she looks as if she were ill 해서 여기 어디 있어요? as if 주어 비동사 근데 그 비동사가 과거 시제 동사에다가 가정법이라서 워즈가 아니라 워을 썼죠. 맞죠? 그러면 이건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녀는 looks 보인다. 마치 그녀가 아플 것처럼 아직은 아프진 않은데 그러니까 아플 것 같다는 거죠. 맞죠? 밑에 We feel sorrows 우리는 느낍니다. 슬픔을 마치 그 슬픔들이 워 아워즈 우리의 것인 것처럼 아직 우리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께 그러니까 그 슬픔이 우리의 것이 될 것 같이 느낀다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할 때는 뭘 쓴다? 가정법 과거를 쓰는데 그 중 첫 번째 변형 as if 가정법에서도 똑같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as if 가정법 과거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볼게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as if 가정법 과거랑 형태도 다르고 뜻도 다르겠죠. as if 가정법 과거랑 달리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미 지나간 일을 다르게 가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태도 as if 가정법 과거는 여기 자리 이 자리에 뭐가 왔었냐면 그냥 과거 시제 동사가 왔었었어요. 근데 하지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 자리에 말 그대로 과거 완료가 옵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다르고요. 뜻도 달라요. 마치 이미 지나갔으니까는 마치 누가 뭐뭐 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안했지만 마치 뭐뭐 했었던 것처럼 누구는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게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주는지 생각해볼게요. 예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She talks as if she had known everything. 여기서 뭐예요? had known 이라고 뭘 썼습니까? 과거 완료를 써줬죠. 맞죠? 그녀는 말한다. 마치 그녀가 had known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다면서 그러니까 저 여자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면서 근데 그때 당신 몰랐잖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니었던 거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as if he had seen 해서 여기서 had seen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거 완료 헤드 피피를 써줬죠. 맞죠? 그래서 마치 그가 봤었던 것처럼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실제로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다 이 말이죠. 마치 그가 봤었던 것처럼 그 사고를 그런 것처럼 그는 얘기했다. 메리에게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맞죠? 지금 그래서 이런 거 두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형태가 일단 그 as if 문장의 주어 다음에 헤드 피피 과거 완료 동사가 온다는 것을 형태로 알 수 있고 의미적으로도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 말고 이미 지나간 거 이미 결판이 난 거 이미 결과가 다 나온 거를 마치 그 아니었던 것처럼 한다 이런 식으로 뒤집을 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iuc 가정법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iuc 가정법의 가정법 과거 iuc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사실 과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만 알아도 여러 가지 variation 다양한 형태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겠습니다. iuc 가정법의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과거가 붙었죠? 과거가 붙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형태를 보겠습니다. iwish 가정법은 항상 iwish 하고 나서 that 생략되어 있고 주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가 나오는 이 자리에 iwish 가정법에서는 뭐가 나온다? 과거 시제의 동사가 나온다. 형태는 의미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합니다. 어떻게? 나는 바란다 네가 아니면 누가 뭐뭐 할 것을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고 나는 바란다 네가 나중에 정말 성공할 것을 아직은 성공 안했지만 앞으로 그러길 바랄게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뭘 쓴다? iwish 가정법 과거를 쓴다. 근데 그럴 때는 똑같습니다. 비동사가 이 과거 시제 동사 자리에 온다면 어떻게 써준다구요? was는 쓰지 않습니다. 월만 씁니다. 알겠죠? 이거 꼭 알아 넣으세요. 꼭 알아 넣으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형태 볼게요. 예문 볼게요. iwish 다음에 that 생략되어 있습니다. iwish i knew iwish i spoke 뭐예요? iwish 주어 과거 시제 동사 iwish 주어 과거 시제 동사 둘 다 똑같은 가정법 과거 iwish 가정법 과거의 형태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해석도 나는 바란다 내가 알기를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알기를 그녀의 휴대폰 번호를 밑에도 iwish 나는 바란다 내가 말 하기를 영어를 잘 그럼 지금 아직은 영어를 잘은 못한다 이 말이죠. 앞으로 하기를 바란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좀 애매해져요. 볼게요. i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당연히 이미 다 끝났고 이미 결판이 났고 이미 결과는 나왔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그게 아니었기를 그거와 반대되기를 바랄 때 쓰는 iwish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형태도 좀 다른데요. 볼게요. iwish 생각되어 있고 주어 나오는 건 동일합니다만 뒤에 여기 과거 시제 동사자리에 뭐가 옵니까? 과거 완료가 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가 이렇게 오고 의미도 달라져요. 아까 과정법 과거는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나는 바란다 누가 뭐뭐 하기를 아직 안 하지만 근데 나는 바란다 누가 뭐뭐 했었기를 근데 이미 못했어 넘어갔어요. 끝. 알겠죠? 예를 들면 예문 볼게요. iwish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had known iwish can't see had her 이렇게 뭐 쓴다고? 과거 완료 헤드 pp 과거 완료 헤드 pp 이렇게 써준다고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살펴볼게요. 나는 바란다 바란다 내가 알았었기를 근데 이미 과거에 나는 그걸 몰라서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뭐 안좋았어 맞죠? 나는 바란다 내가 알았었기를 그때 진짜 알았어야 됐는데 이 얘기죠? 뭐를 그 정보를 그 다음 나는 바란다 캐시 캐시가 들었었기를 그 알람을 근데 그 알람을 얘는 못 들었어 이미 과거에 아 그때 캐시가 그 알람을 들었어야 됐는데 이 말이죠 지금 그럴 때는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iwish 과정법 과거 완료를 써준다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가정법에는 종류가 크게 네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다 종류가 첫 번째 가정법 과거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가지를 한 맥인데 자 이 각각의 에지이프 가정법에도 뭐가 있습니까?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고 iwish 가정법에도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죠? 가리니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법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가지 맥을 가지고 밑에 에지이프도 쓰이고 iwish 도 쓰이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러기를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네요 맞죠? 과거 완료는 이미 한 게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말을 거꾸로 했네요 이미 한 거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고 이미 결과는 끝났고 이미 결판 났어 하지만 아 그때 이랬었다면 그때 이러기를 바랐는데 그때 이랬던 것처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지나간 거를 과거를 가정하고 있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형태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디테일하게 좀 들어봤고요 예문도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는 밑에 구문도끼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예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문 한번 같이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시죠? 같이 그 부분 해석 점검 해보고 어떻게 가정법 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391번 문장 볼게요 음 요거 문장 좀 보면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쌤이 좀 같이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모르겠어요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될지 봅시다 첫 번째 자 if 나왔으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나와야죠 맞죠 만약 I will 내가 뭐라면 부자라면 이래 되어있죠 맞죠 아직 부자 아닙니다 내가 부자라면 나는 사줄 것이다 너에게 맞죠 whatever you want 자 whatever은 뒤에 항상 주어동사가 나와서 뒤에 누가 무엇을 뭐뭐 하든지 하나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무엇을 너가 원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whatever 이거 알아 놓으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뭐 391번 문장은 아까 예문에 있던 거와 매우 흡사하죠 그 다음 볼게요 392번 he 그는 아직까지는 가정법인 줄 몰라요 talk 말합니다 tom에 대해서 잡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as if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뒤에 뭐 있지 봤는데 head see head been 아 과거 완료가 나왔네 그럼 얘는 as if 과정법 과거 완료죠 어떻게 해석해 준다 마치 마치 누가 뭐뭐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준다 마치 그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그때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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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없었어 마치 그곳에 스스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정법 과거에서 뭐도 아 가정법 과거 완료 특히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렇게 해석해 준다 알아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if로 시작하는데 393번 어떻게 해석해 줘야 돼 바로 나와야 되죠 만약 근데 뒤에 you had tried 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 줘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네 이미 지나간 일을 가정하고 있네 보자 만약 너가 시도 했었다면 뭐 하는 것을 가는 것을 너의 예산을 넘어서 맞죠 아 네가 그걸 시도했었다면 너는 뭐 했을 것이다 실패 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어떻게 요거까지도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빼박이죠 맞죠 헤드 트라이드도 마찬가지고 요거 보면 빼박이죠 맞죠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이거는 의미가 자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가 시도한다면 너는 실패 실패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이 사람은 아직 시도하지 않았고 너 실패할 것 같다 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줘야 된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맞죠 돌아가보면 시도를 어떻게 했었다면 너는 실패했을 것이다 근데 너는 시도를 하지 않았었지 예전에 그 말입니다 알겠죠 다음 볼게요 without your assistance 뭐 없이는 너의 도움 없이는 맞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뭐 나왔어요 had never gotten 해서 have pp 나왔는데 얘는 원래 without 가정법이라고 상당히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학교 내신 시험에도 자주 나오던 포인트였고 이 without 요 부분이 그러니까 without your assistance 요 부분이 마치 뭐와 같은 역할을 하냐면 요 부분 if 부분의 역할을 해주는 고문이에요 물론 요즘은 거의 안 쓰이지만 그래서 그냥 해석해주면 됩니다 너의 도움 없이는 나는 절대로 뭐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못 했을 것이다 일지 하지 못 할 것이다 일지 는 어디가 가르냐면 had pp가 나왔다는 거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have pp가 나왔다는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뜻이죠 그래서 못 할 것이다 는 미르니까 못 했을 것이다 나는 근데 했다 이 말이죠 니가 도와줘서 난 했다 이 말이죠 모든 this work 이 일을 do 하도록 on time 제 시간에 요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맞죠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we feel 우리는 느낀다 그들의 즐거움과 슬픔을 맞죠 그 다음에 써만 자 이거는 그냥 뭐 어쩐지 뭐 약간 좀 부사적인 의미인 것이고 핵심은 얘네죠 그러니까 as if 요 부분이 핵심이죠 맞죠 봤을 때 they were 가정법 과거입니다 as if 가정법 과거죠 왜 were 라고 뭐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시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들이 자 여기서 그것들이 가 왔겠죠 그 슬픔 즐거움이 우리의 것 신 것 처럼 그 여기서 선생님 그렇게 미래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것 일 것처럼 맞죠 요런 식으로 해석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을 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 구분만 돼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석이 참 원활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법칙 가정법 과거에는 뭘 쓰지 않는다 헤드 pp를 쓰지 않는다 가정법 과거에는 헤드 pp를 쓰지 않는다 가정법 과거에는 헤드 pp도 쓰지 않는다 가정법 과거에는 오로지 뭐만 쓴다 과거시지 동사만 과거시지 동사만 쓴다 요걸 좀 알아넣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는 이름부터 봐봐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완료잖아 맞지 그래서 완료시지를 써요 어디에다가 이 형태들에다가 맞죠 근데 가정법 과거는 이름부터 봐봐 과거잖아 가정법 과거잖아 그래서 뭐 했어 가과거 동사 쓰잖아 이름 깔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놓으십시오 알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법 배웠었습니다 가정법 뭐 배웠었어요 아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걸 사용한 에지프 가정법 그걸 사용한 아이웃이 가정법 배웠습니다 요거 해석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진현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줬고 예문도 같이 좀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이 아니라 지금 이 강의가 끝나면 바로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뭐를 가정법 파트 파트 나인 해석을요 그래서 바로 파트 나인 가정법 부분 해석 시작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 파트 해석 다 되는 거 같이 좀 보면서 정리합시다 알겠죠 혹시나 혹시나 나는 좀 선행을 해서 가정법 부분에 해석을 다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직 벌써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구분은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뭐 책을 보시면 옆에 오른쪽에도 줄로트가 있죠 거기다가 다시 영어 적고 해석 연습 해봐야 다음 이제 우리 계약하게 될 1학기 내신이든 해석이든 전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강의를 끄자마자 바로 뭐 해야 됩니까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가정법 파트 해석하시고 인증 보내주십시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